그 선생님 너무 지워. 저 뜯어뜯은 돈이야. 그린 지워. 저거 어머머 예술 짬뽕이야. 돈도 아니고. 근데 어머머 예술. 뭐야, 리본. 리본이지? 리본. 벌써 영광이. 힙합 왔어, 지금. 야, 빈플로우도 저렇게 그리는구나. 그거요? 벌써 얼굴이 나왔어. 이거 민호지. 우와. 저거. 어? 저거. 저거. 큰 고등학교. 제주 갈게요. 우와. 뭐야. 우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